이게 음악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얘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김광석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. 자,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죠? 김광석씨 노래 중에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실 만한 먼지가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. 금방 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좋게 영상이 돼서 여러분들 관람하시는데 편하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제 공연 마음에 드시면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아셨죠? 네! 감사합니다. 첫 곡 어느 60대도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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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고이던 두 성이로 내 사이를 매여 주던 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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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으로 지내던 분들 어렴풋이 생각나와 여보 그때를 기억하 세월은 그렇게 흔들며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흔들며 환원의 기운은 없네 금따라이 결혼식간 흘리던 눈물 더보니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흘러가네 바람에 달려가 나의 노래도 흰머리가 흔들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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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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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행복을 찾는지 나랑 가자 나랑 가자 네가 어떤 두려움 있어도 괜찮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